안녕하세요 머리하는 쇼옹이입니다. 오늘은 수답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어요. 머리 하나로 묶은 상태구요. 남은 머리 반 나눠서 한쪽씩 위쪽에 넣어서 빼 줄 거에요. 서로 교차시켜서 넣어서 빼 주시면 되요. 올림머리 가이드 사용하셔도 좋아요. 이렇게 넣어서 빼 주신 다음에 그대로 내려서 느슨하지 않게 잡아서 최대한 잡아서 고무줄로 묶어 주시면 되요. 한쪽씩 벌려 줄게요. 남은 머리 길이에 따라서 번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어요. 이렇게 조금씩 벌리면서 벌리다 보면 밑에 남은 머리도 짧아지겠죠. 머리 빠지지 않게 조심조심 이렇게 벌려 주시면 되요. 남은 머리는 밑에 공간 살짝 만들어서 안쪽으로 넣어서 숨겨 준 다음에 실핀으로 고정해 주셔도 되요. 오늘 헤어도 쉽게 하려고 노력했구요. 응용해서 저보다 더 예쁘게 묶어 보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